두 번째 실버민스타 가수 육성재입니다. 지난 13일 그룹 B2B의 멤버 육성재와 다이아의 주은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발빠르게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놀란 팬들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성재는 참신한 대응으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제거했는데요. 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먹금이라고 적힌 종이컵으로 몇 차례 물을 마시며 글씨를 노출한 것. 먹금이란 쓸데없는 말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열애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어떤 해명기사보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열애설을 부인한 육성재. 영상을 본 팬들은 육성재의 대처에 반했다. 사이드로 샤워한 느낌이라며 그의 속시원한 대응에 200%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데뷔 이후 무대 예능 드라마 다양한 곳에서 활약 중인 육성재.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진행됩니다.